어제는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웠습니다. 오늘도 아침 추위는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울산의 기온 7도를 나타내고 있고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만큼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 울산 지방은 고기압에 찬 공기가 머물러 있어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지만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되면서 밤사이 복선 행각 효과가 크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아침도 쌀쌀할 전망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정말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일 쌀쌀할 전망인데요.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현재 부산이 12도, 양산이 5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미터로 일겠습니다. 오늘 남해안에는 천분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두시 해안가 저지대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간 날씨 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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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